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1.7%포인트 서포골은 32.1%를 기록했습니다. 최근 안보 이슈 부각에도 30%대 초반에서 정체됐습니다.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.5%포인트 내려간 65.6%로 여전히 긍정평가의 2배에 달했습니다. 국민 61.5%는 민생경제를 국가안보보다 더 시급한 현안으로 바라봤습니다. 국가안보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은 35.3%에 불과했습니다. 다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국가안보가 더 시급하다고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국민 51.9%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물가안정을 꼽았습니다. 이어 금리안정, 환율안정, 부동산안정순으로 민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. 또 국민 절대다수인 70.0%는 국행해법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. 힘의 절대우위를 통해 국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0.6%에 불과했습니다. 이와 함께 국민 46.7%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행무장론에 반대했습니다. 다만 찬성응답도 41.5%로 만만치 않았습니다.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.6%포인트 상승한 48.6%,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.0%포인트 하락한 35.6%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정의당의 지지율은 2.5%로 집계됐습니다.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.